언니, 그 배우 누구지? 언니, 그 배우 누구지? 오빠, 그... 응? 외국 배우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 누가? 광주영이? 네, 네. 외국 배우 닮았다고? 네. 아, 옛날에 말롬 불한도. 말롬? 말롬 불한도 닮았다는 소리가. 한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진짜 말롬 불한도 많이 닮았다고 그랬고. 그럴 수도 있겠어. 아니, 아니, 아니. 브루스 윌리스. 응. 내가 율부리너. 율부리너. 가다가.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야, 율부리너? 요즘 배우야, 요즘 배우? 요즘 배우? 네, 요즘, 요즘. 뭐 하는 사람이. 가다가 요즘, 요즘은 또. 예.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액션 영화 많이 찍고.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액션 영화 많이 찍고. 그 스타더는 제임, 제임스 스타더. 네? 제임스 스타더. 아, 그럼? 어? 비신 사람이 왜? 맞아, 맞아, 맞아. 그 남자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남자 있잖아요. 아, 역시. 이야, 역시. 제임스 스타더 그 사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완전 잘 맞는데요? 으악. 몸만 빼고, 얼굴. 아,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형, 형, 형 밤새고 와서 누워 있겠다면서요. 저런 타이슨 스타더잼으로. 감기, 감기, 감기. 아, 감기. 형, 밤새고 와서 누워 있겠다면서요. 감기. 뭐하는 진대임. 야, 끈아, 끈아. 끈아, 끈아. 아, 아...